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외뿐이 뭐하는 사람인데? 뭔가 능력이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나보네요 뒤에서 해결한다는 소리인가? 브레... 브레큰베리 남서쪽 구석 여길 나오니까 다른 게 나오는군요 브레큰베리 여긴데요 브레큰베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일단 캐드노 한 번 가서 정리하고 한 번 정리 한 번 하고 올까? 정리가 한 번쯤 돼야겠지? 브레큰베리 띠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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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라면 007의 첩포수자원 어? 어? 예? 솜씨 좋은 니디 불청객 호유자 보내기 너 가봐 아이 니가 가볼래? 오우 저게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들어온건데 어... 대를 따라다니면서 문제 일으키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어... 졸졸 따라다니는거지마 꼬문이를 이 자식이 여기서 뭘 사고치는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 관심병사 아니면 돈 주고 야 야 돈 줄테니까 절로 가 뭐 이런 이런 그런 분위기 같더라구요 자 일단 정리해볼까요? 권총 양질의 권총 아 잠깐만 권총은 나팔총은 사실 별로인데 나중에 권총으로도 한번 다 예 도배해보고 아 이거는 걔한테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발리스트 저것도 조금 버리기 거시기 하단 말이야 아발리스트가 자주 나오는 꼴을 못 봤거든요 집중도 올리는데 좋다고요? 아 그러니까 방해하기 좋다고 이 광신자 어차피 뭐 가보선 거의 다 유니클을 차고 있어가지고 유니클 알면 쳐다도 안 보게 되는 상황이라 유니클 말고 다 팔아버리죠 아 어? 쟤 나팔총으로 바꿔줄까? 아 걔 원래 나팔총 쓰고 있는데 지금? 예 저도 그 참 나도 그 생각에서 어 청미네이터님 어서오세요 또 나팔총 저거 쓰게끔 해놓고 있었던 이 칸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팔총일 거야 어 나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냥 확인을 안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정말 그런가 보네 또 나팔총일 거야 투구는 장식용이야 장식용 됐죠? 어우 3만 얼마 양장 필요 없고 지금 어 이런거 지렛대랑 망치약글 이런걸 지금 많이 썼죠 내가 근데 한두개씩밖에 여기 안판단 말이야 일단 팔 때 사 놓죠 어 뭐야 아 좀 옮겨놓으려고 했더만 잠깐만 얘 나팔총일 거야 그쵸? 유니크 나팔총 나쁜 사기 저 이제 어 얘 대공 어디갔나 했다 오랜간 말이 왔으니 와 많이 쌓였네 모렐리아님 어서오세요 저는 다 써보고 있어요 그냥 동료들은 일단 특징과 능력 그리고 동료들이 뭐 이제 난 마법사니까 마법도 다 써보고 싶고 판타지 게임이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매사 뭐 스킬 뭐 뭐 얘 사제 스킬 뭐 드리드 스킬 다 하고싶은데 퀘스트도 다 하고싶은데 왜 안개지는 거야 영매사 지금 빼고 다른 애도 넣으고 싶은데 아 잠깐만 여기 기능공 크래프트 골동풍 어 요리 만들면 없나요? 일단 흰 아 디디 슬퍼하는 어미니 됐어 얘 말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야돼 말을 너무 어렵게 해요 어 ическая 앉아 네 orientation us 과거의 과거가 과거를 알아야 지금의 나를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야 말 좀 해보죠 아이씨 난 얘 또 말 그 나올 줄 아 맞다 내가 내가 잘 때마다 이게 말을 거는 거 같거든? 잘 때마다? 그럼 잠을 막 자면 어떻게 돼? 잠을 막 자는 거야 한 한 한 어 한 열 번만 해보자 열 번이면 삼 어 여덟 시간씩 이니까 어 잠 뭐야 이거 서리절단기 제시 유니크야 한순 도끼 어 중형 무기구요 속도 동결성 책지 속도? 속도는 뭐냐? 공격 속도? 어? 이 도끼가 얘가 이 도끼가 이게 크리티컬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근데 어 일단 일단 사자 일단 사는데 그게 뭐 가격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디 갔냐? 얘가 두 번째 무기로 갖고 있는 게 이게 약탈 뭐 명중이 뭐 뭐 거기서 거기네 뭐 씨 어 어 음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인건 가져가라고 야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야 돈 준다고 야 돈 야 돈 겁나게 많이 준다고 막 내가 막 한 야 니네 한 W W W W W W W W W 왜 안 가져가 참 웃긴 놈들 돈을 이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참 도대체 돈이 지불되는지 안되는지도 사실 읽어보면 알잖아 보관함에 추가됐다고 막 겁나게 많이 떴네 도대체 돈이 지붕음 vais 도대체 돈이 지붕음 도대체 돈이 지붕음 도대체 돈이 지붕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 아 자꾸 다 시간이야. 야 일단 다른 애들꺼 부터 하자. 드런스의 심판. 계속 알아. 더 있어야 돼. 아 얘도요. 계속 오랫동안 있어야 돼. 에데오꺼 하죠. 근데 에데오는 이거 해도 어 쟤는 계속 끝까지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몸빵이 없어요. 쟤가 없어요. 쟤가 최고의 몸빵이라. 그면은 팔라딘크라죠. 내가 좀 대단한 놈이더라고. 드런스가. 제 말만. 제 말만 믿었다면. 아고스티. 베일리안 대선완. 이게 퍼스트 파이어즈 여기 있었었죠. 모든 Steel Anti- 2006ека. 옷 벽이 두개는다.. 벽이 두개는다. 주로 팀도라 mmm 타 아이 쓰닐 yapmış Eh 뭔가 이거 그리고 내가 пос robotics 혹시 이거 살 많이.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막 이제 마 운동을 하구 그러잖아요. 쟤.. 쟤이 이게. 쟌질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마시멜로우가 의외로- 살이 안지지는 거 그 거시기던데gage. 쟤.. 살이 안cra게 콘서 Blobs 뭐 그런 것은 아니던데요? 뭐라고 나왔는데? 아.. 봉효주 귀환했다고? 요기였죠? 내일은 즐거울 금요일 우호호 주말에 다가왔군요 뭐 그렇게 막 열량이 정말 조금바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엄청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구요 예 고민 고민하고 쌌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예 이해하고 말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말 그녀의 말 들어주시오 사교적으로 나가도록 하죠 왜냐면 난 귀족이니까 네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나 내가 말할지 시간은 부족하다 네 운동 거의 한 35분 아 40분 정도는 한 40분 기털이 달린 얘는 온몸의 기털인 아니다 젠틀한 그놈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 칼브란트님 나 속으로 그 말 안하고 있었는데 왠지 막 너무 부러워할까봐 안하고 있었는데 그 말 나면 내 대신 해주는구나 야 이제 이런 이런 진보실이 어딨어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무슨 삼성 삼성 그 뭐 그런 사람들 방도 이거 이 정도 살려나? 사기적으로 나가죠 난 귀족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대세가 아니면 이 정도 크기가 되네 이게 이 정도면 지금 몇 평이 되려나? 야 사실 이 정도면 어 방 하나가 100평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 100평 아니야?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몸빵을 원래 처음에 만나고 가야 되는데 몸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동료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법사 둘이서 어떻게든 이겨보겠고 법사 둘이서 어떻게든 이겨보겠고 헉 해처지 펠레지나는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일보다 일단은 서로 윈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윈윈하자 전략을 지금 깨우고 있는데 펠레지나의 의견은 서로 윈윈 갯불 우리만 잘 먹고 쟤네들 못살아도 돼 이런 식이네 윈윈이 아니라 우리 윈 상승효과가 없는 거지 그 암바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практи클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그치 그치 펠레지는 사실 초반에 앞으로 조금 내보내긴 했었는데 걔는 뭘 하고 있느니 방에 걔는 버프를 계속 걸어줘야 돼 하도 쓸게 많아 사제는 특히나 그 전투가 어려워질수록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더라구요 지금 펠레지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핀센트 당연히 암바사도르 아니 그때 태ıt 지 마음대로 여기서 쭉 이 무 하 이 제가 사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진짜 리얼이라면 나도 이거 하겠지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말이 딱 맞습니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갑한테 샤바샤바 해야지 현실이라면 그럴텐데 남들이 이해할 때 나도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죠 근데 게임에서 나와 이거를 못하면 안될 것 같아 게임에서는 그래도 게임에서는 그래도 게임에서 나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당신이 지지하는게 옳을 것 같다 하지만 하지만 대사가 옳은 점을 지적 저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 사실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야될 것도 이 일단은 편은 들어줬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거지 알겠죠 그래도 알겠죠 배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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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앨름즈가 어디에 있는거냐? 겁나게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네? 얘도 꽤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트윈앨름즈 가기 전까지 얘 잠깐 빼고 잠깐 빼죠 사실 이 버프가 이 버프가 어.. 어후 잠깐 여기 일단 뒤져볼까? 버리긴 아깝긴 하지만 딸은 나 지금 드로이드를 좀 제대로 좀 써보고 싶어서 본거에 지금 드로이드 안 써보니까 지금 드로이드하고 또 누구 있었더라? 한명 더 있던 것 같은데? 아 드로이드 밖에 없나? 드로이드.. 얘는 지금 마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딱 써 쓴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어택당이잖아 무기만 좀 바꿔주고 메인 탱커는 이미 있고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이 아니라 버..버..뭐야.. 버프가 있긴하지만 오라 뭐.. 뭐.. 그럼 트윈는 거의 저기 가기 전까지 일단 캐드로에서 너는 성지 키고 있어라야 그냥 무기도 없고 뭐 그냥 무기도 없고 뭐 빈 척 빈 척 네, 그게 정말 좋더라구요. 왜? 얘가 좀 어정쩡해요. 성전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 얘를 좀 고용해야죠. 너 기계약, 기계약 얘도 0이야. 아, 씨. 준비됐어. 준비됐어. ??? 아... 그런 과자님, 어서오세요. 한 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레벨은 같이 올라가나? 같이 올라가는 거 같아? 네. 뭐냐 야속이들 이게 아까 전에 그때 조금 써봤던 것 같은데 지금 얘 퀘스트나 해보자 얘 퀘스트가 뭐였지? 아 쟤 쟤 퀘스트가 뭐지? 야 너 너 뭐야 인마 너 퀘스트가 뭐야 무리해서 떨어트려놓는다 이건 뭔 소리야 어? 왜 얘가 평가를 하는 능력이 있나보네 얘 나스티어, 부딪히고 아주 얇은 저 두세트의 날은 내 허리의 속도가 내 허벅을 수 있는 근육의 속도가 쟤 쟤는 정말 큰, 짓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놈이야 진짜로 말은 더 gentil hơn 전혀 큰 내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왕의 안쪽으로 그 왕의 안쪽으로는 에이와 글람파스? 저거 뭐지? 어 굉장히 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 변신 능력에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이프 쉬프터도 좋아하죠 그래서 도로이드는 사실 자연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거보다 변신 능력을 좋아하는건데 변신 능력을 좋아해서 네버 인터 나이츠 방송했을때도 물론 네버 인터 나이츠는 정말 나 혼자 있다 혼자 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어 네버 인터 나이츠 할 때도 세이프 쉬프터로 진행을 했죠 아니지 그때 구름과장 아 사례님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름과장도 있었었나? 엄청나게 허풍이 쎕니다 얘는 어 어 나 발더스게이트로 말하자면 얀 급인데요 얀 얀 급인데 얀 얀 아니 진짜 발더스게이트 이 게임을 좋아하면 발더스게이트는 안해볼래 안해볼 수가 없었을텐데 이렇게 좀더 넓...뉴야... 어이야 이거 좋다 야 늘려 늘려 야이 보기 좋네 그래 잘 보이죠? 더 늘릴 수 없나? 팔을 뜯어내고 달아나게 만들어낼 테고 아 안 해보셨구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기도 모르게 변신이 된건가보네요 위 속에 들어가있었다 먹었다는거죠 소년상생 소년상생 말도 되게 거침없구나 그냥 말투도 얘는 완전히 걔나 그게 누구야 슬퍼하는 어머니와 완전 반대되는 인상이다 슬퍼하는 어머니는 말을 조심하면서 굉장히 암시적으로 말을 하잖아 얘는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몇번이고 읽어봐야되는데 얘는 다른 의미로 예 그거 아네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가을 스텔 가을 스텔가 혐오스러운 존재라 영웅을 잃게 된다고? 아 뭐야 아 뭐야 아 잘못 말까 아 잘못 말까 아 잘못 말까 형태의 진실 형태의 진실 트윈 헬륨즈 얘도 트윈 헬륨즈네요 와이인 와이인 와서오세요 어어 얘네 둘에 버프를 다 합치면 완전 버프집단이 될거 같은데 일단 써보죠 일단 써보죠 일단 써보죠 일단 써보죠 코퍼레인 코퍼레인에 있는 신비한 판드그람의 정리를 가보도록 하죠 고고고고님 어서오세요 폰으로 스타크래프터로 돌린다고요? 신기하네 야 오늘은 그래도 모바일보다 직접 보시는 분이 많네요 어어 딩크님 어서오세요 고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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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말 되게 많다 역시 안타입의 그거구나 수다쟁이 타입 iers 숙doors 밝혀진 신비는 여기군요 씻 어엇 뭐야 거고 있어? 아무살책 이 노래는 다민지 드레이드를 제대로 한번 써보죠 아 이게 변신하는거고 근접공격 있어 어차피 근접공격은 안하니까 오박포프 아 1레벨부터 차례대로 써봐야지 야수길들이기 춤추는 번개 가늘한 번개화살을 소환해 아 충격데미지 준다고? 17에서 28 괜찮네요 그리고 범이야 회피 마이너스 반사신경 마이너스 의지 어 이거 디버프네요 어 지구리 53이라든가 한다고? 야 잠깐만 야 이거부터 일단 시작하고 해보자 53이라든가 확실히? 뭐지? 오오! 이거 마법사 오케이 그리고 혼란 걸고요 일단 시간을 잠깐 벌죠 오케이 어? 잠깐만 너 뭐냐? 너 총 없냐? 어? 하아 하아 자 혼란을 지혜로 걸었나보네요 됐지 아이고 어어? 여기 신경 안쓰고 그냥 막 거 단둘하면 이런 세트로 벌어진다니까 자 자두대생 오오오오 자 영혼의 방 오오오오 피의감 세죠 오오오 겁나 세네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 그냥 죽겠는데? 제대로 싸야겠다 어 재생하는게 있을텐데 지구력 재생하는게 있을텐데 빠른 재생효과 자 오케이 아 그래 게다가 고생이구나 재미냐고요? 굉장히 재밌죠 수고했나 60 랍 마오 써만 빼고 자아 복구한 암에다가 예스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거지? 그런거 같긴 한데 근데 자 여기가 거요 여우 여관이죠 잠깐 들어가서 쉬고오죠 암살잖아 게다가 피로도 피로도까지 쌓여가지고 저기서 교체한 다음에 바로 하룻밤 쉬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위에 있으니까 읽기가 좀 거시기하다 그냥 여기있는게 낫겠다 아 거기가 가장 저 민첩을 가죠 여기가 가장 보너스가 크네요 다이포 디어포드 마을 삼식 올라갔죠 저기 여관은 굉장히 좋은 여관 저 멍청이 지금 그나 그나 그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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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아 여러분들 참 나 또 안 말할 뻔했다 재밌게 봐주시고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참 그건 그렇고 예 마법을 좀 예 배기 데미지를 준다고? 오우 데미지 꽤 괜찮다 이거 야 이게 능력씨가 어떤데 데미지가 14밖에 안되는데 힘 원래 드로이드 데미지가 높은건가? 이건 덩골이구요 자 휘감아서 이동시 이동을 못하게 저는 상태 가시나무 관통 이거는 그냥 예 딱 봐도 원풀형일 것 같고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왜요? 겨울바람 나 따로 바꾼것도 없는데 예 모르셨어요? 설마 구름가다니? 이런 예 아이스웬드에 이의도 있었고 제가 저번에 다 했잖아요 저 예전에 멀티 시청자 해가지고 시청자 멀티플레이해서 그때 했었잖아요 컴퓨터를 했었잖아요 그때 시청자 6명 다 모아놓고 멀티플레이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이 이해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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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조금만 더 확인할 수